안녕하세요 스타 만들기 입니다 아유 이 멋진 의상 오늘 한번 구경하고 가시죠 네 이 의상은 망사로 준비된 의상인데요 망사에다가 이렇게 긴 꽃패지 하나 붙여드렸구요 밑에는 이렇게 또 너설너설 실이 이렇게 좀 늘어진 댄스 의상 비슷한 그런 디자인인데 난타할 때도 굉장히 멋있을 것 같아서 한번 올려 봅니다 요 작품은 요 딱 두 작품 밖에 없습니다 선착순으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